개수 제한까지 써 4개 야 이거는 진짜 에반데 아니 DPS 25,000에 범위공격 아니고 단일공격이고 주변유닛 12만5천 스킬 있긴 한데 개수 제한 4개에다가 야 이건 좀 에바 아니냐 신규 갓틀린데 왜 이렇게 만들어놨지 헬 햄머 펜슬맨 지금 풀업 다했어요 레벨 4까지 다했는데 DPS 25,000 단일공격에 스킬은 광역공격인데 12만5천이긴 해 근데 너무 약하다 25,000에 단일공격 이건 거의 신화급인데 거기다가 개수 제한 4개 야 이거 신규 갓틀리라고 할 수 있나 좀 애매하다 이건 좀 에바다 DPS가 이번에 나온 햄머 펜슬 그 갓틀리보다 더 좋아 진짜 이상하지 어떻게 신화가 갓틀리보다 더 좋을 수가 있냐 일단은 DPS 30,000이구요 그 다음 설치 제한 4개 스킬 한번 볼까 시펜 DPS 30,000에 스킬 좋아 어 쭉 빠져 스킬 쿨타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쿨타임이 아쉬우면 세로 설치하면 되지 오우 DPS 30,000인데 스킬이 좋아 스킬이 데미지 2500씩 0.1초에 2500인데 10초간 25만 오우 좋아 트위스트 프로젝트 아 아 아 아 아 아 아